진짜 왕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돈 많은 부자이고 동생은 가난뱅이였습니다. 부자인 형은 금세공사였는데 신보가 고약했고 가난뱅이 동생은 빗자루 엮는 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가난뱅이 동생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마침 쌍둥이라서 같은 크기의 물방울처럼 구별할 수 없이 똑같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이따금 부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찌꺼기 중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난뱅이 아빠가 빗자루를 엮을 섬나무를 구하러 숲속에 갔다가 온통 황금빛으로 된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서 세상에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새였어요. 가난뱅이 아빠는 돌멩이를 집어 황금 새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멩이가 새를 맞추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황금 깃털 하나만 떨어뜨린 채 새는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빠는 그 깃털을 집어들고 욕심쟁이 형에게로 갔습니다. 형은 그 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순금이로구나. 그러면서 깃털을 챙겨넣고 그 대신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가난뱅이 아빠는 자작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 몇 둥치를 쳐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어제의 황금새가 자작나무 가지에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가난뱅이 아빠가 나뭇가지를 살펴보니 과연 새 둥지가 하나 있고 그 안에는 황금알이 놓여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알을 집으로 가져와 형에게 보였어요. 형은 이건 순금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새알을 챙겨넣고 그 대신 많은 돈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형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황금새를 갖고 싶구나. 가난뱅이 아빠는 세 번째로 숲속으로 가서 나무 위에 앉아있는 황금새를 찾아냈답니다. 가난뱅이 동생은 돌멩이를 집어 새를 쏘아 떨어뜨려 잡아서 형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대신 산더미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한참 동안 걱정없이 살겠지 라고 가난뱅이 아빠는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 세공사인 형은 꾀가 많고 약삭발라서 그 새가 어떤 새인지를 잘 알고 있었답니다. 금 세공사는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황금새를 구워갖고 오되 내장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주의하게 나 혼자 그걸 통째로 먹고 싶으니까 사실로 말하면 이 새는 보통 새가 아니라 누구든 그 새의 심장과 간을 먹은 사람은 아침마다 베개 밑에 황금 덩어리를 하나씩 얻게 되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새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새를 조미해서 꼬챙이에 끼워 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새고기를 불에 올려놓고 아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 잠깐 부엌을 비운 사이 빗자루를 엮는 가난뱅인의 쌍둥이가 부엌 안으로 달려들어와 새 요리가 꽂힌 꼬챙이를 보고 몇 차례 굴려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새의 몸뚱아리에서 작은 내장이 두 토막 냄비에 떨어진 것을 보자 한 녀석이 말했어요. 저 작은 토막은 우리가 먹어치우자 너무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 저 토막 쯤은 먹어치워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고 쌍둥이 녀석들은 새 고기 토막을 먹어치웠습니다. 금세공사 아내가 돌아와서 애들이 뭘 먹는 것을 보고 소리쳤어요. 너 이놈들 뭘 먹었니? 새 몸뚱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을 뿐인걸요. 라고 쌍둥이는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심장과 간이었구먼. 금세공사 아내는 기겁을 하고 놀라 소리치더니 남편이 뭔가 빠진 것을 알고 화를 낼 까 겁네요. 잽싸게 닭을 한 마리 잡아 닭의 심장과 간을 꺼내 황금새 요리에 얹었습니다. 조리가 끝나자 아내는 그것을 금세공사 한테 가져다 주었고 금세공사 는 혼자서 한 알갱이도 안 남기고 새 요리를 먹어 치웠어요.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 깨어나 베개 밑에 손을 넣으며 금 덩어리가 만져지리라 생각했을 생각했을 다른 날이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쌍둥이 형제는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행운이 주어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방바닥에 굴러떨어지길래 주워보니 금덩어리가 두 개였지요. 쌍둥이는 그것을 아빠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아빠는 이상스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지만 다음날도 다음날도 계속해서 금덩어리가 두 개씩 생겨나자 가난뱅이 아빠는 욕심쟁이 형에게 가서 그 야릇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금세공사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즉 쌍둥이 조카가 황금세의 심장과 간을 먹어 치웠다는 것을 얼른 알아채고 앙심을 품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이들은 악마와 놀아나고 있다. 그 황금 덩어리를 아예 건드리지 말고 내 아이들도 한순간도 더 내 집에 머물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은 악마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곧 악마가 너까지 망칠는지 모르니까. 욕심쟁이 형은 질투심이 많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악마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면서도 쌍둥이 아들들을 숲으로 끌고 가서 눈물을 흘리며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쌍둥이 형제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 헤매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까워진 이기는 커녕 점점 더 깊은 숲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사냥꾼을 만났어요.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냐? 우리는 가난한 빗자루 장소의 아이들입니다. 쌍둥이는 대답하고는 아침마다 자기네 베개 밑에 황금덩어리가 놓여있다는 이유로 아빠가 자기네들을 집에 두지 않으려는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음 하고 사냥꾼이 입을 떼었어요? 금덩어리가 생기더라도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고 빈둥거리며 놀지만 않는다면 결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거다. 이 선량한 사냥꾼은 마침 자기에게 자식도 없는 터에 쌍둥이들이 마음에 든지라 그 애들을 집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아빠가 되어 길러주마. 쌍둥이들은 이 새로운 아빠에게서 사냥을 배웠습니다. 사냥꾼은 아침마다 베개 밑에 놓이는 금덩어리를 쌍둥이들의 장례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았어요. 쌍둥이들이 꽤 성장한 어느 날 길러준 아빠는 그들을 숲속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의 사냥시험을 지를 테다. 이로써 너희들은 사냥수련을 졸업하고 정식 사냥꾼이 되는 거다. 쌍둥이들은 길러준 부친과 함께 목을 지키고 서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짐승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사방을 휘둘러보고 한때의 흰 기러기가 삼각형 모양으로 날아가는 광경을 발견하고는 한 쌍둥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삼각형에서 세 각을 맞춰라. 한 쌍둥이는 시키는 대로 명중시켜 그것으로써 사냥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곧이어 또 한때의 흰 기러기가 날아오르며 이라는 숫자 모양을 그렸어요. 그러자 사냥꾼은 또 다른 쌍둥이에게 숫자 맨 끝에 기러기를 동시에 쏘아 떨어뜨리도록 명령했고 이 쌍둥이도 훌륭이 사냥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길러준 부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자유로이 놓아준다. 너희들은 훌륭한 사냥꾼이 된 거다. 곧이어 쌍둥이 형제는 같이 숲속으로 들어가 뭔가 의논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쌍둥이 형제는 길러준 부친에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한 입도 먹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의 청이란 게 무엇이냐 하고 부친은 물었어요. 그러자 쌍둥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봐야 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넓은 세상을 도로 다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늙은 사냥꾼은 기쁨에 넘쳐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잠든 사냥꾼 다운 말을 했다. 너희들의 갈망은 벌써부터 품어온 나의 소망이기도 하단다.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거라. 너희 앞에 좋은 일이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떠나기로 정해진 날이 오자 길러준 부친은 쌍둥이 각자에게 훌륭한 총 한 자루와 개 한 마리를 선사하고 그동안 모아둔 금덩어리 중에서 원하는 만큼 가지고 떠나도록 당부했습니다. 띄어 부친은 쌍둥이 아들들을 한동안 따라와 전송하며 막상 헤어지는 자리에서는 번뜩이는 칼을 하나 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있고 헤어져야 할 때가 오면 갈림길에 있는 나무에다 이 칼을 꽂아 두어라. 너희들 중 누구이든 그 자리를 찾아와 보면 떠난 형제의 안부를 날 수 있을 거다. 다른 형제가 혹시나 죽음을 당하면 그 형제가 떠나간 방향의 칼날이 녹슬어 있을 것이며 그 형제가 살아있는 한 칼날은 번뜩일 것이니라. 두 형제는 계속 길을 떠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하루길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커다란 숲이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는 숲속에서 밤을 지내며 사냥꾼 보참에 챙겨가고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을 계속 헤매어도 숲속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어요. 이제 먹을 것도 떨어져 버리자 쌍둥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사냥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 굶어죽겠는걸. 그라고는 사냥총에 총알을 재워넣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마침 늙은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오자 그는 재빨리 총을 겨누었어요. 하지만 토끼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냥꾼님 살려주셔요. 당신에게 어린 토끼 두 마리를 선사할게요. 늙은 토끼는 잽싸게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어린 토끼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토끼들이 어찌나 즐겁고 귀엽게 노는지 사냥꾼 형제는 감히 그것을 죽일 엄두를 못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는 토끼 새끼를 식구로 거누기로 했어요. 그러자 어린 토끼는 주인의 뒤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곧 얼마 안가 여우 한 마리가 그들 옆을 세그머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본 쌍둥이 형제는 여우를 겨냥해 쏘려고 했지요. 하지만 여우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당신에게 어린 여우 두 마리를 선사할게요. 여우도 새끼 여우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사냥꾼 형제는 어린 여우 새끼 역시 죽일 수가 없어 토끼 새끼와 친구가 되게 해주었어요. 어린 짐승들은 모두 주인을 따라왔습니다. 얼마 안가 늑대가 한 마리 깊은 덤볼에서 어슬렁거리고 나왔습니다. 사냥꾼은 늑대를 겨냥했지요. 하지만 늑대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냥꾼님 살려주셔요. 당신에게 어린 늑대 두 마리를 선사할게요. 쌍둥이 사냥꾼은 늑대 새끼 두 마리도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게 해주었고 어린 동물들은 모두 주인을 뒤쫓아왔습니다. 그 후 어린 공 두 마리도 어울리게 되어 어느새 여덟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또 사자 두 마리도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쌍둥이 형제의 배고픔이 그것으로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쌍둥이 사냥꾼은 여우 형제에게 말했어요. 들어라 들어라 이 꾀보드라 먹을 것 좀 마련해 오려무나 너희들은 꾀가 많고 교활하지 않니? 여우 형제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벌써 몇 차례 거기서 달교를 훔쳐온 적이 있거든요. 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지요. 그래서 그들 일행은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사고 짐승들 먹이도 배불리 먹이고는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 형제는 어디에 닭장이 있는지 그 지역 지리를 환히 알아서 사냥꾼들은 어디를 가나 어려움 없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 일행은 얼마 동안 방랑을 계속 했지만 그렇게 한데 어울려 있는 나는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지요. 딴 도리가 없군. 우리가 헤어지는 수밖에. 쌍둥이 형제는 짐승들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 늑대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를 거느리게 되었지요. 이어서 작별을 하며 죽는 날까지 형제의 우애를 굳게 맹세하고 길러준 부친이 주었던 칼을 한 나무에 깊이 꽂았습니다. 그라고는 한 사람은 동쪽으로 다른 한 사람은 서쪽으로 길을 떠난 겁니다. 동생 쌍둥이는 자기의 짐승을 거느리고 어느 도시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도시는 온통 검정 깃발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쌍둥이 동생은 어느 주막으로 들어가서 혹시 자기의 짐승을 잠재울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마구깐을 내주었어요. 마구깐에는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토끼는 그 구멍을 빠져나가 상추를 하나 들고 들어와 먹었고 야우는 달걀 한 마리 들고 들어와 먹더니 수탉 한 마리까지 더 먹어 치웠습니다. 하지만 늑대와 곰 사자는 몸집이 너무 커서 구멍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주막 주인은 마침 암소가 누워있는 풀밭으로 큰 짐승들을 데려가 배불리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자기의 짐승을 배불리 먹이고 난 뒤 비로소 주막 주인에게 왜 도시 안에 조기가 사방에 걸려 있느냐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의 얘기는 이랬어요? 내일 우리 임금님의 외동딸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요. 사냥꾼은 물었습니다. 무슨 죽을 병에 걸리셨나요? 아닙니다. 주막 주인은 대답했어요. 공주님은 팔팔하고 건강하시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게 되어 있지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요?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이 도시 변두리에 높은 산이 하나 서 있지요. 그 산 위에는 용이 한 마리 사는데 해마다 순결한 처녀를 데려간 답니다. 처녀를 안 받치면 이 나라 전체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다나요? 그런데 그동안 모든 처녀를 바치고 이젠 공주님 한 분밖에 이 땅의 처녀라고는 남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구원해 줄 길이라고는 없어요. 공주님을 용에게 바치게 되어 있지요. 그 일이 내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냥꾼이 말했어요? 왜 그 용을 죽이지 않나요? 주막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사들이 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조리 자기 목숨을 잃었을 뿐이지요. 임금님께서는 이 용을 때려 노이는 자에게 공주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셨답니다. 또한 임금님이 돌아가신 후 이 나라를 물려주겠노라고 약속도 하셨고요. 사냥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기의 짐승들을 거느리고 용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위에는 작은 교회가 한 채 서 있었는데 재단위에는 물이 가득 찬 잔이 세 개 놓여 있고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잔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장사가 되어서 문지방 앞에 묻혀있는 큰 칼을 휘두르게 되리라. 사냥꾼은 그 물을 마시지 않은 채 땅속에 묻힌 칼을 꺼내보려 했지만 칼은 묻힌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다시 재단으로 되돌아가 잔을 차례대로 마셨어요. 그러자 칼을 쉽사리 꺼내어 맘대로 휘두를 만큼 장사가 되었지요. 공주가 용에게 넘겨져야 하는 시간이 되자 임금과 나라의 대신 궁중의 시종들이 공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공주는 멀리서 용의 산 위에 우뚝 서있는 사냥꾼을 보고 용이 나와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는 산 위로 올라가려 들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온 도시가 멸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왕과 시종들은 슬픔에 잠겨 궁전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왕의 대신은 거기 남아 멀리서 남아 모든 것을 지켜보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공주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산 위에는 용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공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공주를 구해주겠노라는 약속과 함께 공주를 교회로 데리고 가 교회 안에 단단히 오셔두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요란스런 진동 소리를 내며 머리가 일곱 달린 용이 달려 나왔습니다. 용은 사냥꾼을 보자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놈은 대체 이 산 위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놈과 싸우겠다. 용이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용감한 기사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은 줄 아느냐. 내 놈도 해치워주마. 그러면서 일곱 개의 목에서 불길을 뿜어댔습니다. 불꽃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사냥꾼은 연기와 불길에 쌓여 질식해버릴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얼른 달려와 불길을 발로 밟아 꺼버렸어요. 그러자 용은 사냥꾼과 직접 맞붙었습니다. 사냥꾼은 공중에서 쉑쉑 소리가 나도록 칼을 휘두르더니 용의 머리를 세 개나 단숨에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용은 이제 정말 약이 바짝 올라 공중을 훌쩍 뛰어올라 불꽃을 사냥꾼 머리 위로 내리뿜으며 사냥꾼을 덮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냥꾼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어 이번에도 용의 목을 세 개나 잘라버렸지요. 이 괴물은 기운이 빠져 쓰러지면서도 다시 한번 사냥꾼한테 덤비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마지막 나뭇임을 다해 용의 꼬리를 잘라버렸어요. 이젠 사냥꾼도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불러 괴물을 못 지르라고 시켰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사냥꾼은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공주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너무나 무섭고 겁에 질려 기절해 버렸던 것이죠. 사냥꾼은 공주를 안아 밖으로 옮겼습니다. 공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사냥꾼은 공주에게 용이 죽었다고 말하고 이제 공주님은 살았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공주는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용을 죽이는 사람한테 저를 아내로 죽여노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어서 공주는 산호 목걸이를 벗어 동물들에게 나누어주며 동물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사자는 그 중에서 작은 좌물쇠를 받았지요. 그리고 공주는 자기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사냥꾼에게 선사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사냥꾼은 싸움을 하느라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기진맥진에 있어요. 그러니 잠깐만 잠을 자도록 합시다. 그들은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사자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아무도 덤벼들지 않게 너는 보초를 서도록 해라. 이어서 두 사람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사자는 보 노릇을 하기 위해 그들 옆에 보초 노릇을 하기 위해 그들 옆에 들어 누웠어요. 하지만 사자도 싸우느라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을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내 옆에 누우렴. 나는 잠깐 잠을 자야겠다. 누가 오면 나를 깨워라. 그래서 곰은 사자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곰도 너무 피곤해서 늑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옆에 누우렴. 나도 잠깐 잠을 자야겠다. 누가 오면 나를 깨워라. 그러자 늑대가 곰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늑대도 너무 피곤해서 여우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옆에 누우렴. 나는 잠깐 잠을 자야겠다. 누가 오면 나를 깨워라. 그러자 여우는 늑대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우도 너무 피곤해서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도 피곤했지만 보초를 서라고 부를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 답니다. 그런데 한편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대신은 용이 공주를 납치해 날아오르는 장면은 벌어지지 않고 산 위가 쥐죽은 듯 잠잠해진 것을 보자 용기를 내어 산위로 올라갔어요. 산위에는 용이 죽어 있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주와 사냥꾼 동물들이 가지런히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대신은 신보가 고약하고 하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칼을 빼요. 사냥꾼을 죽이고 공주를 팔에 안고는 태연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공주가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대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소나기 안에 있어. 용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말해야 하오. 그럴 수 없어요. 한 사냥꾼과 그의 동물들이 용을 죽였어요. 그러자 대신은 칼을 빼어들고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공주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그렇게 하도록 억지로 시켰습니다. 코디어 대신은 공주를 임금님의 앞으로 데려갔어요. 임금님은 괴물에게 죽음을 당했으리라 여겼던 사랑하는 딸이 다시 살아온 것을 보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대신이 임금에게 말했어요. 소인이 용을 죽여 공주님과 온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공주님을 아내로 주십시오. 임금님은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이냐? 네. 공주는 대답했어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난 뒤 결혼식을 올리도록 허락해주세요. 공주는 그동안 사랑하는 사냥꾼에 간에 무슨 소식을 들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편 용의 산 위에서는 동물들이 이미 죽어버린 주인 옆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벌 한 마리가 날아와 토끼의 콧등에 앉았어요. 토끼는 앞발로 콧등을 문질러 벌을 날려보내고는 그냥 계속 잠을 잤습니다. 벌이 두 번째로 날아왔어요. 벌이 세 번째로 또 날아와 토끼의 콧속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토끼는 깨어나자마자 여우를 깨웠어요. 여우는 늑대를 늑대는 곰을 곰은 사자를 깨웠습니다. 사자가 깨어나 공주는 사라지고 주인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 장면을 보자 무섭게 으르렁대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깨우지 않았니? 곰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곰은 늑대에게 소리치고 늑대는 여우에게 여우는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가엾은 토끼만은 대답할 말이 없었고 모든 책임은 토끼에게 씌워졌습니다. 모두가 토끼에게 달려들 기세였지요. 그러자 토끼가 사정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라. 내가 우리 주인을 다시 살려놓 겠어. 내가 아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뿌리를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나 상처도 말끔히 낫는단 말이야. 다만 그 산에 가려면 여기서 200시간은 걸려. 사자가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달려가서 그 뿌리를 갖고 오도록 해. 말이 끝나자마자 토끼는 깡충거리며 뛰어갔고 24시간 안에 뿌리를 갖고 되돌아왔습니다. 사자는 사냥꾼의 머리를 다시 얹어놓고 토끼는 뿌리를 사냥꾼 입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모든 기관이 다시 짜맞춰져 심장이 고동치며 생명이 되돌아왔지요. 사냥꾼은 깨어나 공주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님은 나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잠든 새에 도망친 모양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자는 너무 급했던 나머지 주인의 머리를 거꾸로 붙여놓았더랍니다. 그런데도 사냥꾼은 공주에 대한 슬픈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점심때가 되어 뭘 먹으려고 할 때 비로소 사냥꾼은 자기 얼굴이 등쪽을 향해 있는 것을 깨닫고 영문을 몰라하며 자기가 잠든 새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고 동물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자기네들도 모두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 버렸다고 깨어났을 때는 주인의 머리가 잘려져 죽어 있었다고 토끼가 생명의 뿌리를 가져온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머리를 거꾸로 붙인 이야기까지 해주었지요. 사자는 사냥꾼의 머리를 다시 잘라 돌려서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냥꾼의 마음은 슬펐어요. 그는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동물들이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러다 꼭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공주를 용한테서 구출해 준 적이 있는 바로 그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이번에는 온통 붉은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사냥꾼은 주막 주인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이지요. 1년 전에는 이 도시가 검정 깃발로 뒤덮여 있더니 오늘은 붉은 깃발이 벌럭 있는 이유가 1년 전에는 우리 공주님이 용의 소나기에 넘겨지게 되어 있었지만 대신이 용과 싸워 용을 죽였습지요. 내일은 결혼식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 연휴로 1년 전에는 슬픔을 나타내느라 검정 깃발이 걸렸었고 오늘은 기쁨을 나타내느라 붉은 깃발을 건 거 싶지요.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인 그 다음 날 사냥꾼은 점심때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내가 임금님 식탁의 빵을 당신네 식탁에서 먹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오? 그렇다면 하고 주막 주인은 말했어요. 그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다 금화 백량을 걸겠습니다. 사냥꾼은 그 내계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백량의 금화 주머니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토끼를 불러 말했어요. 깡충아 가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빵을 가져와라. 토끼는 막내였기 때문에 누구 다른 친구에게 시킬 수도 없는 서지라 별수 없이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 참 내가 혼자 거리를 깡충거리면 포죽한 개가 뒤에서 나를 덮칠지도 모르겠는걸 하고 토끼는 생각했어요. 토끼의 생각대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들이 쫓아와 토끼의 폭신한 가죽을 잡아 뜯으려 한 거예요. 하지만 토끼는 용용 죽겠지 하면서 깡충 뛰어 보초병한테 들키지도 않고 궁궐 보초막사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개들이 보초막사 앞으로 몰려와 토끼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보초병에게 쫓겨났습니다. 토끼는 개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궁궐 안으로 깡충 뛰어들어가 곧장 공주를 찾아가서 의자 밑에 웅크리고 공주의 발을 긁어댔습니다. 토끼가 자기의 개인줄로 생각한 공주는 저리 가라고 소리쳤어요. 토끼가 자기의 개인줄로 생각했던 공주는 계속 소리만 쳤지만 토끼는 포기하지 않고 공주의 발을 긁어댔습니다. 그제서야 공주는 발치를 굽어보고 목걸이를 걸고 있는 토끼를 알아봤답니다. 공주는 토끼를 품에 안고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토끼야 토끼야 왜 그러니 용을 죽인 우리 주인님께서 이 도시에 와 계세요. 나를 보내면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빵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공주는 기쁨에 넘쳐서 빵 굽는 사람을 불러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빵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토끼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 빵 굽는 어른께서 빵을 들고 나를 따라오셔야 겠어요. 푸죽한 개들한테 내가 혼나지 않게요. 빵 굽는 사람은 주막집 문 앞까지 빵을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토끼는 뒷발로 오뚝 서서 앞발로 빵을 들고는 주인에게 가져갔지요.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이거 보게 주인장 금화 백량은 내 것일세. 주막 주인은 의아스럽게 생각했지만 사냥꾼은 계속 말했습니다. 주인장 빵은 수중에 넣었고 이젠 임금님께서 드시는 고기구이를 먹어야겠네. 주막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기를 걸 엄두를 못 냈어요? 사냥꾼은 여우를 볼라 말했습니다. 여우야 가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고기구이를 가져오렴. 여우는 새끼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을 돌아 개구멍을 빠져나가 공주의 발치에 앉아 공주의 발을 긁었습니다. 여우에게 공주가 물었어요. 여우야 왜 그러니? 용을 죽인 우리 주인님께서 이 도시에 와계세요. 임금님께서 드시는 고기구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임금님이 드시는 고기도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거 보게 주인장 빵이랑 고기는 여기 와있네 이게 나는 임금님께서 드시는 야채를 먹어야겠네 그러고는 늑대를 불러 야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채를 가져왔고 이번에는 과자를 가져오라고 곰에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곰은 궁궐을 향해 걸어갔어요. 길거리에 모든 사람이 곰을 보자 피에 달아났지요. 그런데 궁궐 보초막 앞에까지 오자 보초들이 소총을 들이대며 곰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곰이 훌쩍 높이 뛰기를 하면서 아빠를 오른쪽 왼쪽으로 휘두르는 바람에 보초들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과자를 무사히 가져왔고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사자에게 시켰습니다. 사자도 공주를 만나 포도주를 사자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은 시종이 사자와 함께 포도주 창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창고 창고 안에 들어서자 시종은 임금님의 시종들이 마시는 보통 포도주를 사자한테 주려 했어요. 그러자 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그 포도주를 먼저 시음해 봐야겠어. 사자는 반 리터의 포도주를 따라 단숨에 꿀꺽 마셨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시종과는 못마땅한 눈초리를 사자한테 보내면서 임금님의 대신이 마시는 다른 술통에서 포도주를 따라 주려 했습니다. 이건 맛이 좀 낫군. 하지만 이것도 아니야. 이런 멍청한 짐승이 포도주에 관해 뭘 안다고 잔소리야? 시종과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무섭게 앞발을 들자 임금님 포도주가 저장된 특별한 창고로 묵묵히 안내 했습니다. 그렇게 사자는 시종관에게 여섯 병을 포도주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사자는 지하실에서 밖으로 나오더니 거나하게 취해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시종관은 할 수 없이 술병을 문앞까지 날라다 주었어요. 사냥꾼은 말했습니다. 이거복의 주인장 이제 임금님께서 드시는 것과 꼭 같은 빵 고기 야채 과자 포도주가 와 있으니 지금부터 내 동물들이랑 만찬을 일겠네. 그러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들고 포도주를 마시며 동물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냥꾼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공주께서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주인장 나는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을 먹고 마셨네. 이젠 궁궐로 가서 공주와 결혼할 작정이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공주한테는 이미 신랑이 정해져 있고 오늘이 결혼식 날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껏 벌어진 모든 일은 믿는다 해도 당신이 공주를 안으로 만든다는 일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집이랑 정원을 모조리 걸 수도 있어요. 그러자 사냥꾼은 금화천량이 든 주머니를 꺼내 식탁 위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걸겠소. 한편 임금님은 식탁을 받으면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찾아와 이 궁궐을 들락거린 그 사나운 동물들은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자 공주가 대답했어요. 내 입으로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보내서 이 동물들의 주인을 모셔오도록 하셔요. 그것이 아버님께 더 좋을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한 사람 주막으로 보내어 낯선 남자를 데려오도록 시켰습니다. 신하가 도착했을 때 마침 사냥꾼이 주막 주인과 내기를 끝마친 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여보란 듯이 말했어요. 이거 보게 주인장 임금님께서 신하를 보내 나를 초대하시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가진 않겠네.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옷과 여섯필의 말이 끄는 마차와 나를 보필할 신하를 보내주실 것을 임금님께 정하오. 임금님은 이 대답을 듣자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셔오도록 하셔요. 그것이 아버님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왕의 옷과 여섯필의 말이 끄는 마차와 낯선 손님을 보필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장 내가 요구했던 대로 나를 모시러 오지 않나. 그렇게 말한 사냥꾼은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임금님은 사냥꾼이 오는 광경을 보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맞아야 하겠니. 마중을 나가십시오. 그것이 아버님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마중을 나가 사냥꾼을 상단으로 안내했습니다. 동물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임금님은 사냥꾼에게 공주와 자신의 가운데자리를 내주었고 대신은 신랑으로서 그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은 사냥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사냥꾼은 공주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들어 공주에게 보이며 그 손수건을 누구에게 선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대답했어요. 용을 죽인 승리자한테요. 그러자 사냥꾼은 자기의 동물들을 불러 모두에게서 목걸이를 벗기고 사자한테서는 황금 자물쇠를 벗기어 공주에게 보이며 그것의 옛날 주인이 누구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주는 대답했어요. 그 목걸이와 황금 자물쇠는 제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용을 죽이는 일을 도와준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내가 싸우느라 지쳐 한참 자고 있을 때 대신이 와서 내 머리를 잘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주님을 안고 내려가 용을 죽인 자가 자기라고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크라자 임금 님이 공주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용을 죽였다는 말이 사실이냐.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대신의 추행을 큰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도 어차피 그 추행은 불을 보듯 환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사실 대신은 내게 침묵하라고 억지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을 올리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은 처벌을 받았고 임금님은 딸을 사냥꾼에게 넘겨주며 그를 온 나라의 부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물결 속에서 거행되었지요. 젊은 왕은 자기를 낳아준 부친과 길러준 부친을 모셔와 갖가지 보물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주막주인도 잊지 않고 불러 말했어요. 주인장 나는 공주와 결혼했네. 그러니 자네의 집과 정원은 내 것일세. 주막주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왕은 말했어요. 단감해주겠네. 집과 정원은 자네가 가지게 거기 덧붙여 금화천량도 자네에게 선사하지. 이렇게 해서 젊은 왕과 왕비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젊은 왕은 자주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이 그의 큰 기쁨 이었습니다. 충실한 동물들도 왕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근처에는 무시무시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며 누구든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알려진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왕은 그 숲으로 사냥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지요. 숲에 당도했을 때 그는 눈처럼 흰 사슴이 숲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저 예쁜 짐승을 사냥하겠다. 그라고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동물들은 그를 따라갔지요. 시종들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젊은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궐로 되돌아가 젊은 왕비에게 사실을 보고했어요. 왕비는 남편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젊은 왕은 아름다운 동물을 쫓아 끊임없이 달렸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그의 눈앞에서 사슴은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젊은 왕은 자기가 숲속으로 깊이 빠져든 것을 깨닫고 뿔 피리를 들어 불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젊은 왕은 그날로 궁궐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말에서 내려 나무 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지낼 작정을 했습니다. 젊은 왕이 불가에 앉고 동물들도 그 옆에 자리잡고 눕자 사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젊은 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한 노파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워 그러자 젊은 왕이 말했어요. 추우시면 이리 내려와서 불을 쥐시지요. 자네 동물들이 날 물어뜯는 거 아닌가 이 동물들은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내려오셔요. 그런데 사실 그 노파는 마녀였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지팡이를 하나 내려보내겠네. 자네가 그것으로 동물들 등을 때려주면 동물들이 나를 해치지 않게 될 걸세. 젊은 왕은 노파가 준 지팡이로 동물들을 때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동물들은 소리없이 노은 채 바위로 변해버렸어요. 마녀는 동물들한테서 안전하게 되자 뛰어내려와 젊은 왕조차 지팡이로 건드려 바위로 변신시키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젊은 왕과 동물들을 굴속으로 끌고 갔어요. 굴속에는 이미 그렇게 변해버린 다른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젊은 왕이 돌아오지 않자 왕비의 불안과 걱정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 지난 날 헤어질 때 동쪽으로 떠났던 쌍둥이 형이 이 왕국에 당도했습니다. 쌍둥이 형은 일자리를 찾았으나 신통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차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물들한테 춤을 추게 하며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쌍둥이 동생의 소식이 궁금해져서 그들이 헤어질 때 나무 둥치에 꽂아 놓았던 칼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당도해보니 동생 쪽의 칼날이 반은 녹슬어 있고 반은 아직 번쩍이고 있었어요.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한테 분명코 큰 불행한 일이 닥친 모양이다. 하지만 칼날의 반쪽이 아직 번쩍이고 있는 걸 보면 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쌍둥이 형은 자기의 동물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시로 들어가는 큰 문을 통과할 때 보초가 다가와서 왕비에게 이 소식을 알려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왕비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가 돌아오지 않아 큰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보초는 물론 이 쌍둥이 형을 젊은 왕이 돌아온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은 동생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야생 동물들까지 똑같이 그를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형은 지금 자기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쩌면 내가 동생 노릇을 하는 편이 좋은 일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동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지도 모를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초의 안내를 받아 궁궐로 들어갔어요. 젊은 왕비는 형을 자기 남편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지금껏 헤맸소. 밤이 되자 형은 왕의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쌍나리 성 칼을 자기와 젊은 왕비 사이에다 세워놓았어요. 왕비는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물어볼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 형은 며칠간은 궁중에 머물면서 마술의 숲이라는 것이 어떤 숲인지 모든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다시 한번 그 숲으로 사냥을 가야겠소. 늙은 임금님과 젊은 왕비는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피우며 대부대를 이끌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숲속에 당도하자 그의 동생한테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새하얀 암사샘을 보더니 시종들에게 일렀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형도 마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노파는 동물들을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형은 나는 내 동물들을 때리지 않아요. 할머니가 내려오셔요. 아니면 내가 할머니를 끄집어 내리겠어요. 그러자 마녀가 외쳤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인가 잔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해.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려오지 내려오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총을 쏘아 떨어뜨리겠어요. 쏴보게나 자네의 총알 쯤 내가 겁낼 줄 알고. 그러자 사냥꾼은 총알을 재어 노팔을 겨누어 쏘았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총알에는 끄떡없는 존재였어요. 사냥꾼은 사정을 알아채고 윗돌이의 은단추 세 개를 잡아뜯어 장전을 냈습니다. 은단추 앞에서는 마녀의 마술이 힘을 쓰지 못했으니까요. 사냥꾼이 방아쇠를 잡아당기자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마녀를 딛고 서서 말했지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당장 털어놓지 않으면 너를 두 손으로 움켜잡아 불속에 집어던지겠다. 그러자 마녀가 용서를 빌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그의 동물들은 돌로 변해 굴속에 갇혀있다네. 앞장서 이번에는 내 동생과 여기 누워있는 모든 생물을 다시 살려놓아야 할 거야. 마녀는 지팡이를 들어 돌덩이들을 건드렸어요. 그러자 쌍둥이 동생과 동물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장사꾼들 직공들 목동들이 몸을 일으키며 구원해준 것에 감사하며 집으로 향했지요. 쌍둥이 형제는 다시 만나자 부둥켜 안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세 시간 거리로 멀리 떨어진 궁전까지 간 형제는 각자가 당한 운명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동생이 자기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부왕이 되어노라고 말하자 형이 말했어요.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이 도시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나를 너인 줄로 알더구나. 그래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지. 젊은 왕비는 나를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말이다. 난 어쩔 수 없이 왕비 곁에서 식사를 하고 너의 침대에서 잠을 잤단다. 동생은 이마를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질투심이 북받쳐 칼을 빼어들어 형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형이 죽어넘어져 붉은 피를 흘리는 광경을 보자 후회가 되었어요. 형이 나를 구해주었는데 나는 그 대가로 형을 죽였구나. 그때 토끼가 와서 생명의 뿌리를 가져오겠노라고 말하고는 깡충깡충 뛰어가서 그 뿌리를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형이 다시 생명을 찾았고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형은 나와 똑같은 모습인데다 나와 똑같이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동물들까지 나와 똑같이 형을 뒤쫓고 있고요. 우리 맞은편의 성면으로 들어서서 양쪽에서 동시에 늙은 임금님을 향해 가봅시다. 늙은 임금님은 동시에 양쪽 성문의 보초로부터 젊은 왕이 그의 동물들을 거느리고 사냥해서 돌아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양쪽 성문은 한 시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양쪽에서 쌍둥이 형제가 궁전 마당으로 들어서서 둘 다 위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임금님은 공주에게 말했어요. 누가 너의 남편이냐 나로선 구별할 수가 없구나. 공주는 어쩔 줄 모르고 불안에 휩싸이며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지난날 자기가 동물들한테 선사했던 목걸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공주는 목걸이를 살펴 찾다가 한쪽 사자의 목에서 황금 자물쇠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사자가 뒤따르고 있는 이분이 나의 진짜 남편이에요. 그러자 젊은 양은 웃음보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당신 말이 옳소 밤이 되어 젊은 양이 침실에 들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지난 며칠 밤 동안 늘 싹 날이 선 칼을 우리 침대에 세워놨었지요? 나는 행여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동생은 형이 얼마나 충실했 했었는가를 깨달았 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젠짜왕 이야기는 그림형제의 동화 중 한 편입니다. 그림형제는 독일 민중들을 통해 구전되어온 이야기들을 수집하거나 프랑스에서 전해온 이야기들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림형제의 동화는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조금 잔인하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거인 괴물과 같은 상상의 생명체들이 등장하고 그렇다 보니 내용 또한 잔인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잔인하지만 재미있는 그림형제의 동화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